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이번에 검찰 측에서 무혐의라고 발표를 했지만 동부지검이 이번에 수사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인가 부실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검찰 측에서는 추석 바로 전에 추미애 쪽에 면제부를 주면서 이번 추석 연휴로 통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좀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이 시점을 딱 맞춰가지고 발표를 했겠지만 이번 연휴 기간에 언론 측에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취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 후속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사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부지검 관련 소식이 하나 나와있는데 이 동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 추미애 아들 사건 수사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 맞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추미애 아들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참고인 중에 한 명인 이 지역장교 김모 대의가 추미애 아들의 무혐의에 반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들을 검찰 측에서 모두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보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김대위라는 사람은 2017년도 6월 25일날 이 추미애 아들의 2차 병과 종료일이 이틀 지난 뒤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가지고 이 당직 사병이 추미애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 왜 복귀하지 않냐고 물어봤었던 날 당일 추미애 보좌관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고 이 직접 내무반에 찾았던 장본인인데요. 그런데 이 김대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초에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 해당 부대에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김대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3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 당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또한 김대위는 이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총 6월 달에 14일, 21일, 25일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받았지만 이 횟수도 검찰 조사에서는 초기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전화를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 초반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김대위라는 사람이 3년 전 일이라서 좀 헷갈렸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김대위가 이 3년 전에 기억을 되짚어보고 또한 이 3년 전 당시 사용했었던 옛날 휴대폰을 본인이 찾아낸 뒤에 이거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 문자라든가 메시지 등의 자료를 복구하고 나서 본인의 기억을 되짚어봤고 자신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새로 진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지난달 19일에 옛날에 쓰던 휴대폰하고 함께 검찰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부지검 측에서는 김대위를 사실상 진술을 바꾼 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단정을 짓고 추미애 아들의 무혐의에 반하는 이 김대위의 새로운 진술들을 모두 다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하는데요. 첫 번째 검찰 조사 때 받았던 별로 기억이 정확하지도 않았던 그 검찰 진술만 지금 검찰 측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기의 기억이 잘못돼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한 두 번째 진술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황당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대위가 본인의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진짜 황당한데 검찰 측에서는 김대위가 사설 포렌식 업체에 자신의 옛날 휴대전화를 맡기면서 일부 증거를 고의로 삭제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김대위 측이 포렌식을 해가지고 복구된 당시에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 등 개인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지우고 나머지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을 해가지고 김대위가 제출한 이 핸드폰은 증거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2017년 6월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통화기록 등 일부 자료들이 복구가 되지 않는 현상도 있었는데 검찰은 이것을 두고 김대위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봤으며 데이터상의 문제로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자료가 복구되지 않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검찰 측에서는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는 문제를 삼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동부지검 측에서 김대위에게 옛날 휴대폰을 재차 받아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을 다시 한번 했지만 김대위가 사설 포렌식 업체에다가 맡겼던 그 결과하고 대동소의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김대위가 핵심 자료들을 삭제하고 검찰에 제출을 했다면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를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동부지검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일각에서는 동부지검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실제로 휴대전화 기록을 복구한 뒤에 3년 전의 상황을 사실관계를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한 김대위의 진술이 초반에 검찰 조사했을 때 진술과는 좀 많이 달라졌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진술한 김대위의 진술이 추미애의 아들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무혐의로 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팀이 막바지에 제출된 이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오자 이것을 검찰 측에서 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 관측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김대위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자친구 사진이라든가 사생활 관련된 사진을 지었다라는 이런 지엽적인 사진을 내세워가지고 김대위 진술 전체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동부지검 수사 관련해가지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수사팀 구성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당 보도를 보면은 추미애 아들 특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중앙지검 관련 수사에 추미애 장관의 대학 후배 검사를 배정한 사실이 지금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동부지검은 올해 2월달에 추미애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해당 지검에 사법연수원 41기 A라는 검사를 투입을 했는데 해당 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의힘에 발송한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 수사 참여 검사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광주 출신 A 검사는 추미애 장관이 나온 한양대 법학가로 졸업을 했으며 이 A 검사는 동부지검 형사 6부 소속으로 추미애 아들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형사 1부에 파견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동부지검 형사부 소속 평검사 18명 중에 한양대 법학가 출신은 단 2명이었고 A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양대 법학가 출신 B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아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은 피고발인을 수사하는 검사가 동문이라는 이유로 재척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지만 피고발인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면 동양이라든가 동문 등 공통 분모가 없는 수사관을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 정서나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공정한 수사에 부합을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추미애하고 연관이 있는 후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공정성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그 학교 후배인 사람을 여기에다가 박을 필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국민들이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추미애 측에 면제부를 주기 위해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라는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않으면서 수사란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사 결론을 내놓고 본인들이 한 수사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본인한테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로 황당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부실 수사 논란의 당사자인 박서경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다시 이 사건에 투입을 하면서 아니 감찰을 받아야 되는 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긴 것이 말이 되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 박서경 부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추미애 아들 사건 이 수사 파견 기간을 모두 다 종료하고 중앙지검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추미애 아들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파견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아무튼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추미애 아들 자대배치라든가 통역병 선발 청탁 수사도 무혐의 결론 내려진 티켓슈가 의혹 사건처럼 용두삼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동부지검 측에서는 추석 전에 이 사건을 발표를 하면서 추석 연휴가 좀 지나면 국민들의 관심이 좀 사그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석 연휴는 전에 이 사건을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언론들이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계속해서 지금 심층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도되고 있는 소식들을 보더라도 그 전에 국민들이 잘 몰랐던 사실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과연 검찰개혁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제 추미애가 주도하고 있는 이 검찰개혁은 본인들에게 맞춤형 수사를 지금 제공하는 우덜식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따위로 개혁을 해놓고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한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과연 당당하게 본인은 무죄이고 자신의 아들 수사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야당을 향해서 어떤 호통을 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reservoir에는 마지막 로봇이 헷스에